자 멤버 다 모였구요 이제 가봅시다 출발사퇴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네 아잇 제가 이님 나가셨는데? 아 잠시만요 그렇다면은 다시 초대를 보내자 도망갈 수 없어요 어 이님 안오시면은 지돌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 몰아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차 리뷰 정말 잘보고 있습니다 아니 몰아님 5천원원 정말라고 감사드립니다 아니 설마? 튕겼는데? 다시 들어가자 출발사퇴 날 화나게 하지마 날 날 날 화나게 하지마세요 정말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이랑 온라인 세션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 됐다 들어가자 어? 아니? 어어어어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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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바님 아니 5만원원 제가 받아도 되는거에요? 아니 둔바님 5만원원 너무 많이 주셨는데? 세팅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방송 재밌게 볼게요 저도 둔바님 팬입니다 와 아니 진짜 너무 많이 쏘셨는데 어떡하지? 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많아요 아직 아직 시작 안한거? 네 아직 시작 못했어요 한번 버그 때문에 세션에 갈라졌었는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버그 때문에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음.. 심판의 날 갈까? 여러분들 심날 어때요 심날? 이거 뭐야 보고단 문제? 아 일단 잠시만요 그러면은 심날 취소하고 보고단부터 갑시다 어 지금 계획이 한 세번째인가 네번째 바뀌었습니다 하드드라이브 웨스 출발사트 오예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야 나는 보고단 한 날이거든 그렇지 여기서 이제 좀 잡아야죠 어 있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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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얼마에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 어 튕겼다 안돼 아 나 정말 여러분들 잠시만요 GTA5가 튕겼습니다 어? 세트롤 기대할게요 세트롤 기대할게요 2000년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매번 저에게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세트롤 세트롤 해드려야죠 자 세트롤 당연히 해드려야죠 세트롤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출발사트 그렇지 그렇지 난 지금 매우 기분이 좋아 잠시만요 뭐야 뭐야 무슨 퀘스트야 세트롤 세모나개랑 안죽기가 등록이 됐거든요 저거 두 개를 다 먹는 방법은 세트롤을 하면서 안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트롤을 하면서 안죽어보겠습니다 점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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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저는 연구캠 직원입니다 자 인벤토리 스냅 연타 날 황하는게 하지마 난 트롤을 할거야 그리고 죽지않을 거야 헤드라인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돼 여기 앞에 헤드라인 엔 드라인! 그렇지! 아 근데 이 정도로는 세트롤 인정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돼! 또 튕긴다! 날 날 날 날 날 봐! 안 얘기하지 마! 이런 젠장! 저 혹시 이거 세트롤 인정 되나요? 이럴 때 좋은 거는 힐링용 부금! 바로 이거야. 르르르라! 뭔 소리야? 아 힐링이 된다. 아 필멸자들이여. 우주의 귀가 나에게 모이고 있어. 타이탄 작업? 원래 그런 거야? 두 명이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렉킹님이랑 단둘에 한 번 가볼게요. 자 렉킹님이랑 단둘에 가겠습니다. 오붓하게 데이트 한 번 갑시다. 방탄복 구입하고 설정 확인 누르고 플라이 스타트! 나니? 시민이 맨몸으로 무슨 일이죠? 어? 설마? 렉킹님 그것만 말해주세요. 방송 불가에요? 렉킹님? 아이 그 사람 죽여주세요. 야 지금 트위치에 그거 나오면 안돼요. 그리고 폭탄도 하나 쏴주시고 처리했습니다. 렉킹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갑시다 렉킹님. 출발 세트!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놋다간 찾아서가 그 뭐야. 그분들 리뷰랑 그곳 리뷰. 어잇! 괜찮아요. 세트럴 성공? 아닛! 3천5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들어와서 볼로를 전달하면 미션 끝! 드디어 돈벌었다. 8시 3분! 1시간 3분 동안 만 달러 벌었습니다. 압류 폭파 가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렉킹님! 25분 동안 무기 헤비 리블보만 쓰기 성공 3금 3천 캐시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이거! 난 헤비 리블보로 싸워야돼. 숨어! 그래서 욕하지 마세요. 어디야? 빵야! 나이스 샷!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움직이지 마세요. 아이! 내가 에임 정말로 나쁜데 나처럼 에임 나쁜 사람이 권축쓰는 건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고 왜 안 맞아, 이거. 아하라고 으아아아아! 간다! 간다! 을의라아! 오!! 가만있어봐. 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악! 을으으으으으아아아! 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빠앙! 나이스! 으아악! 다시 간다! 필멸자들이여! 목숨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라! 으르르르아! 간다! 필멸자들이여! 빵! 으르르르아! 으앗! 심판의 날이 아닌 실패의 날 엉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신판의 날이 아니라 실패의 날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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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characteristics 히cience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흨 진짜 찐TV 마지막! 이거 튕기면을 다른 게임 할거야 닮은 소리 1925ege 세팅은 바보입니다! 세팅은 바보 멍청이에요 진짜 어? 어떻게 이런 바보가 있을 수 있지? 넌 정말 바보야 세팅 자전거 없으시면은 뛰어가셔야 됩니다 프로님 일단 이거 제꺼 어 그 제꺼 아니에요? 제꺼? 어 렉킹님 그거 제껀데? 아 아무거나 타고 갈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렉킹님 괜찮아요 그거 타고 가세요 제가 다른거 타고 갑니다 안타지는데? 렉킹님 자전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안타지는데? 이거 잠금장치가 있어서 열리지가 않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 괜찮으세요? 여기 안에 있죠 여기 안에 아 멈춰 멈춰 멈추라고 멈추세요 멈추세요 난 경찰을 죽이지 않을거야 경찰은 경찰은 좋은사람들이니까 경찰을 죽이지 않을거라고 이쪽으로 빨리 빨리 점프세요 빨리 마 마 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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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왜 안들어가지냐고 이쪽으로 마 마 마 가만있어봐 왜 안들어가지냐고 으아아아 야 가만있어봐 왜 안되지? 자전거 타고 들어가야되나? 잠시만요 이쪽으로와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아 나 정말 아 나 정말 가만있어봐 여러분들 차 하나만 꺼주세요 제가 가지고 갈게요 출발 오케이 끝 나이스샷 됐습니다 42,000달러 제가 생방송 1시간 40분 동안 하면서 지금 총 5만달러 정도 벌었어요 나이스샷 출발 주차량에 전달하십시오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죠? 확인 확인 됐스 나이스 아이 레킹님 레킹님 아까전부터 제가 트롤하는거보다 레킹님의 트롤 아이 잠깐만 프로님 프로님까지 이거는 고의로 먹었다 한국어만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한국어만 써볼게요 준비하시고 준비한 세트 레드리같은 경우는 좀 그런거있죠? F 눌러주세요 F 아이고 눌러드려야죠 그럼요 플러스님 수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쿠 그럼요 눌러드려야죠 아이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3만6천달러 오늘 2시간 동안 10만달러 몰았습니다 오케이 2분 감사합니다.